K-TOWN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K-TOWN 핫이슈는 오늘 중간선거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이민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중간선거와 이민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가장 지금 첨예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이민법 대 반이민법, 트럼프 대 반트럼프 이렇게 이번 중간선거를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재식 기자 먼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각지의 투표소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그 한인 후보들의 선전과 좋은 결과를 기원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이 시간에는 이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어 볼 텐데 이민법,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시각으로 조명해 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먼저 우리 한인 후보들 힘든 여정의 결실을 맺을 때가 왔는데요. 투표들도 좀 많이 참여하시고 한인 후보들 꼭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법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민법은 최근 십수년간 미국이 풀지 못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간선거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날이기도 하죠. 이미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매우 강력한 이민 규제를 공약을 걸었고 2016년 당선 이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속지주의마저 없어야 한다면서 수정헌법 14조 철폐까지 다시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 수정헌법 14조라는 것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민권을 여부를 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속인주의. 그러니까 이게 수정헌법 14조가 철폐가 되면 속인주의처럼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들, 우리 한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 한인 유권자들은 어느 쪽에다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아,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도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 선거 투표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투표의 결과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그리고 누가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앞으로 6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서가 확연히 변할 듯합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한 이민법 관련 성명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과 또 중남미에서 몰려왔던 캐러벤이 맞물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이민정책의 노선은 확고부동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리건 이미그런트,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불법 체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민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네, 불법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합법적인 것은 웰커밍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굳이 굳대로 들리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도 미국도 원래를 모두를 환영하는 국가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짚은 거죠. 이게 사실 30분 동안의 입장 표명한 성명서였는데 캐러벤 행렬에 대한 심각한 우려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합법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땅에 온 합법 이민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이 불법 체류자, 제가 서름이 비자라는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20년 전 이때 우리 뉴스 할 때는 그냥 다 불법 체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부 시민단체에서부터 불법 체류자라는 말 자체가 너무 사람들을 합법 불법으로 나눠서 이게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서 서류 미비자라는 말 쓰자 이런 운동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언더큐멘트가 거기서 나왔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한인 언론에서도 불법 체류자라고 뉴스 할 때 서류 미비자라는 용어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제가 서류 미비자라고 단어를 사용해서 보도를 할 때와 불법 체류자라고 단어를 사용할 때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이민자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나누어지거나 아예 집중돼 버려서 정작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세금 내고 일을 해왔는데 은퇴 연금마저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퇴 후에 다른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점들이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도 사실 부담을 느낍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백인층들에 대한 이런 시각들이 저희가 이민자 사회가 갖고 있는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우려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포를 증폭시킨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사안을 접했을 때 우리 이민자, 우리 저나 홍제시키자나 마찬가지예요. 스테레오 타입이 어느 순간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합법적인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준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싫고. 그런데 또 그분들도 다 우리 한인분들이고 또 그런 커뮤니티라 이런 걸 생각하면 보듬껴 안고 싶기도 하고 이게 스테레오 타입이 돼버려요. 사실 한인 사회로서는 이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마음의 준비라도 돼 있는 것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거니까 한번 제가 다뤄보는 건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행과 정책을 앞서 비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바 대통령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민주당 전국협회죠. DNC 회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CNN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회해서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던졌습니다. 톰 패레스 DNC 회장입니다. 네, 이것을 잘 보면 민주당 역시 이민 정책이 준비가 돼 있다. 시민권 취득이 다소 어렵게 되지만 이곳을 자신들의 집으로 알고 지내온 수많은 서류미비 자녀들, 즉 드리머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합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우리 친구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딱 한 처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금 전에 드리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드리머들에 대한 우리 생각은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불법적으로 이민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인이고 본인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드리머들은 두 살, 세 살, 네 살 이때 나의 의자는 전혀 상관없이 맞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나보고 불법 이민자라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완전히 자기들은 미국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하잖아요. 청소년들. 이게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이 아니라면 누구나 좀 편안하게 교육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에서 어디에 누구에 이렇게 한 표를 여러분들이 던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두 마음이 크게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잘못됐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민 정책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다 나비 효과와 컨서큰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또 나비 효과까지 나오면 너무 어려워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불법 체류 신분이 이긴 하지만 두 살, 세 살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왔는데 부모님들 의사결정 때문에 본인들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돼서 뭐 어쩌지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잡고 이렇다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들은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갖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걸 해주다 보면 다 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내 두 살, 세 살 아들, 딸 데리고 가니까 이들을, 자녀들은 구제해 주는구나. 그럼 마구제빌이 또 온단 말이야. 하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뭘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하는 드리머, 또 미국에서 말하는 드리머는 보통 라티노 커뮤니티를 크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한인 사회의 상황도 사실은 대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그동안 이민 관련 보도들, 한인 언론들이 내놓은 이민 관련 보도들을 쭉 보시면 거의 이런 두 가지의 마음과 시각의 충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정면으로 이 화두를 던진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좀 나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한인 언론으로서도 다루기 굉장히 데리케이트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언론으로서는 일단 팩트만 던지는 것까지가 의무죠. 그렇죠. 어느 한쪽을 강요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일반적인 뉴스 보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디스 시간에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슈를 다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두 편으로 갈리죠. 갈리죠. 그런데 더욱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이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바라보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과 반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민 정책의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수국적을 해결하자는 미주 한인 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말하는 이민 정책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강력한 이민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쪽이시라면 같은 선상에서 그럼 선천적 복수국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고요. 기본 사고와 개념 그리고 정서는 같다고 보시면 어쩌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에 그 반대라면 반트럼프 쪽 그리고 민주당 쪽의 이민법을 지지하신다면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서류미비 자녀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가? 이건 쉽지 않죠. 입니다. 쉽지 않죠. 만약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예시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요.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의 자녀가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는 한인사회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팩트를 놓고 볼 때는 이제 지난 것 같다. 좀 정면으로 부딪혀서 생각해 볼 시기다라는 그런 얘기로 또 들리네요. 네. 한쪽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요. 즉 보수적인, 보호적인, 방어적인 입장이고 한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또 현실적인 입장은 내가 먼저 만족해야 다른 사람도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좀 맞물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은 모두에게 좋은 이상향 같은 좋은 미래를 추구하고 힘들어도 함께 가자라는 개념이 좋을 듯 한데 많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지만 그래도 정책을 제대로 합법적인 사람에게만 주자라고 주장하는 공화당과 합법적인 것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포용을 위해서 우리가 포용 국가로 나가야 되니까 일정 부분 포용하자라는 약간의 어떤 민주당의 상충되는데 오바마 대통령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나요? 네. 여기서 한번 지금 제가 사실 클라이막스를 좀 남겨놨는데 클라이막스를 남겨놨어요. 사실 3년 전에 임기 말이죠. 그때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 중에서 제가 일부를 좀 뽑아왔습니다. 한 1분 20초 정도 분량인데요. TV 연설이어서 약간 퍼스가 있습니다만 같이 그 호흡을 좀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서 3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이민정책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시는구나.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때는 단순히 소개했는데 이번에 오바마 전 대통령 얘기할 때는 호흡을 느껴가면서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undocumented immigrants who already live in our country i want to say more about this third issue because it generates the most passion and controversy even as we are a nation of immigrants we're also a nation of laws undocumented workers broke our immigration laws and i believe that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especially those who may be dangerous that's why over the past six years deportations of criminals are up eighty percent and that's why we're going to keep focusing enforcement resources on actual threats to our security felons not families criminals not children gang members not a mom who's working hard to provide for kids will prioritize just like law enforcement does every day 네 이게 그 표현력의 차이인지 웅변 스킬의 차이인지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정책은 그 좀 구체적인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추방도 많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합법 의미는 환영하되 불치자 추방은 범죄자에게 적용되고 또 아이들이나 엄마 가족들은 보호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서류미비자는 이미 미국의 법을 어겼다라고 규정합니다 네 이게 민주당의 이게 민주당의 이야기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 느낌의 온도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공화당이 말하는 부분 역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네 결국 이민법은 이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기본 골격과 목적 개념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안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삶이 좀 팍팍해지면서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이민자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과 시각이 이렇게 팍팍해지는 것이 아닌지 요즘 말로 우프입니다 우퍼요 네 그렇습니다 우프다는 게 웃기는데 슬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습수일하네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으로 어느 정도 불법에 대한 정화 또 결과물들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의 정책으로 힘들지만 함께 어우려지고 불안에 떨지 않는 이상적인 시대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안정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어디다 찍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던지는 한 표가 적어도 앞으로 6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의 그 뒤를 좌지우지하는 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중간선거 날을 맞아서 이민법 딱 한 가지만 놓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민법을 중간에 놓고 공화당이 바라보는 시각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빠져서 그들 모두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비교하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가지 시각으로 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